우리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오늘의 전설은 80년대 젊음과 청춘을 대표하는 가수입니다 대학 가요제로 해성처럼 등장해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며 80년대를 그야말로 휩쓴 분이죠 헤야 헤야 하늘이여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오늘의 전설 그 시절 우리의 젊음과 청춘 김학래입니다 지식과 미신 대학 가요제 대상 김학래 문서로 남동bir과icity Reason 2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두 사례를 추며 온 마음을 열고 난 내가 Orthodox여요 아, 하늘이여 날 소원 들어주셨어 이, 이 한 세상 널 살아가려워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꿈을 찾아서 내가 날아간다 간다 간다 새가 되어 간다